이 저녁 제일 역사 나고 620년이 된 편견에서 이... 응... 해... 응... 해... 응... 해... 응... 이 두을 보내... 매번 유림들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석전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재개를 엄숙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철화 회장님 및 회원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든 의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개관 배위 소리 대축과 여러 집사는 찬인의 인도를 받아 개관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북항하여 섭니다. 알자는 각 현관을 번관위로 인도합니다. 석전은 이천향교에서 주관하고 이천시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4대 1초입니다. 우령에 맞춰주세요. 대 눈노트 올렸다가 흥 대 흥 대 흥 대 흥 흥 흥 저 흥 의 각자 맡은 위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은 싣는 것은 심리에 임하여 몸과 마음의 세계 대비 후 재집사 각 취기 지금 대성전 장내에 들어간 계획안들은 촛불을 켜고 신의를 덮고 있는 주석을 열고 예산을 높은 복지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성전에서는 인류의 3대 소민군 한 분이 온 자의 합격을 이루고 복을 세 번 칩니다. 국민의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제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대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하 의식은 생각하겠습니다. 유생 및 대의자분들은 자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석전의 헌관 및 대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헌관에는 김경희 이천피장 아헌관에는 당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분원관에는 정철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 홍대희 단월 지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및 유림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자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헌관이와 내빈과 유림들께서는 집내에 창월에 따라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배라고 하면 허리를 숙이고 흥이라고 하면 허리를 펴시면 됩니다. 구궁괴 진올 배 흥 배 흥 배 흥 흥 흥 지폴 부복 흥평신 내빈 및 유림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전패래 생전패 도시 성관 성관 대 성관 성관 대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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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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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러 뿌러 고춧가루 Labo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프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렸습니다. 유변은 동구대에 가여 집세상생 가르침입니다. 선비 유산업은 보십니다. 생초헌내 알싸인 초헌내 대성지성 했고, 윰ishi 열 侵ood 5.3 3.1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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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상태에 여기서 받으셔 바로 받으셔 사장님 여기 드레셔 여기서 받으셔 다 받으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감사합니다. 턱과 풍선 풍선 풍선. 턱과 풍선 풍선. mix 브라운 산 human tai 브라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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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